오늘 또 컨츄리에 꽂고 여러분들. 아, 못해놓고. 김정현 씨 나오셨습니다. 그렇고, 예. 그렇군요. 자 그럼 영스타팀 지난주에 우승의 자리를 뺏겼었는데 오늘은 어떤 나구를 입을 수 있을까요? 예, 그리고 컨츄리에 꽂고.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오늘 라이브 무대로 꾸며지는 뮤직뱅크, 광택 집제 1탄. 스타들의 좌우명이 공개됩니다. 지금 여덟 분의 스타의 좌우명이 저쪽에 적혀있는데 함께 보시죠. 예, 김조 씨. 먼저 영스타팀의 김현정 씨. 배우고 생각하지 않는. 어, RF 여러분입니다. 최선을 다하자 라고 써주셨는데 사인이 두 분밖에 없어요. 예, 누가 사인 안 하신 거예요? 예, 저는 따로 있어요. 어? 박철우 씨 따로 있어요, 좌우명에? 자, 이렇게 한번 제가 들어드릴게요. 자, 한번 잡아. 예, 어떤 의미에서 굶지 말고 삽시다. 어렸을 때 좀 환경이 어려웠나 봐요. 아, 그런 건 아니고요. 열심히 살자는 뜻이죠. 아, 열심히 살자. 예, 그래서 요즘은 굶지 않으시죠? 네, 요즘은 잘 먹어요. 예, RF 여러분들. 최선을 다하자. 굉장히 흔히 듣는 말이지만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네, 가장 중요한 얘기 같아요. 네, 멋진 좌우명이었고요. 제 2회전입니다. 예. RF와 핑클. 먼저 픽스타입니다. RF. RF. 네, 아, 뉴스 나와서. 위에 보여줄 수 있죠? 예. 예. 뭐, 벽돌이 좋으세요? 벽돌 깨실래요? 자, 그러면 합박 손꼽팀. 네, 그러면 여기서 하는 게 뭐하니까. 저희가 무대 중앙에 이따 4회전 끝나고 저희가 발표를 해드리고요. 네, 빅스타팀이요. 예, 여기 빅스타팀은요. 김정민 씨가 소개해드리고. 빅스타팀에서 대표로 한 명이 저희가 노래 듣는 동안 북극 씨로 써서 저희가 여러분들께 선물로 드립니다. 예. 네. 가수 여러분은 다 나와주시고요. 나와주세요. 자, 오늘의 우승팀이 과연 어떤 팀이신가요?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여기서 2주 우리 빅스타 하나 분들이 우승하셨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소감 부탁드릴게요. 너무너무 기뻐요. 네, 이창근 씨 축하드리고요. 네.